안녕하세요 품질경영기사 필기시험 대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과목이죠 통계적 품질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죠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통계적 품질관리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 우리 품질경영기사 시험과목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목입니다 따라서 통계적 품질관리 쪽에 이 과목에서 20문제가 출제되는데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분포가 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하도록 하죠 통계적 품질관리는 크게 보면 5개의 분야로 영역이 나눠져 있죠 첫 번째 영역이 공업통계학 분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정과 추정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이 상관회기분석 그리고 네 번째 챕터가 샘플링 검사 그리고 다섯 번째 챕터가 관리도 이렇게 해서 전체가 5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5개의 영역 중에 어느 분야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렇게 구분하기에는 좀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과년도에 출제됐던 문제가 출제된 유형을 구분을 해본다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영역이 샘플링 검사 영역입니다 샘플링 검사 영역은 일반적으로 매해 시험에서 한 5문제에서 7문제까지도 많을 때는 7문제 보통 일반적으로 한 5문제 출제가 됩니다 근데 7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추정되고 시험에 나오고 있는 것이 검정과 추정 검정과 추정이 보통 5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관리도의 문제도 일반적으로 한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 번째 중요하다는 영역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공업통계약 이 분야가 일반적으로 두 문제에서 3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관회기분석 이게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이렇게 출제돼서 전체의 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번 공업통계약은 공업통계약 분야나 검정과 추정 분야 이 두 가지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이렇게 샘플링 검사 영역에 비해서 출제가 빈도 조금 낮는다 할지라도 이 관리도 문제나 샘플링 검사 쪽에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쪽의 영역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좀 이해하기에는 좀 곤란하지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고요 전체의 5과목이라는 영역 중에서도 우리 품질경영 기사시험 문제 5과목 전체 영역에서 통계적 품질관리가 기본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분야를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다음 과목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시는데 좀 유리할 수 있겠죠 물론 산업기사의 출제문항의 빈도도 이렇게 비슷한 영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참고해서 이렇게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공업통계학 중에서 공업통계학은 제가 총 6회로 나누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오늘은 통계학과 데이터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통계학이라는 게 뭐냐 통계학과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통계학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통계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 회사가 있다고 치죠 회사 또는 공장이 있다고 치죠 이렇게 회사가 있는데 회사의 운용상태, 회사가 운용되고 있는 이런 운용의 상태들이 있겠죠 이 상태들에 대한 상태들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생산나인의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적합품이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운용상태가 궁금해요 이 운용상태를 그래서 이 운용상태를 알고 싶어서 이 회사의 운용상태를 관측하거나 또는 여기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여기로부터 알고 싶어요 여기서 뭐래요? 데이터라는 것을 추출해보죠 데이터라는 것을 추출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분석해서 그리고 나서 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이 회사의 운용상태, 이 운용상태를 이렇게 추정해주는 좀 확인해보기 위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 이 전반적인 활동을 갖다가 우리는 통계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통계학이다 그래서 통계학을 그러면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싶어? 뭘 알고 싶어? 하는 알고 싶은 것에 대한 주제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제를 정한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랄까요? 가설을 설정한다 이렇게 하게 하죠 가설을 설정한다 그래서 검정과 추정이라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가설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을 설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가설에 맞게끔 뭐예요? 이 운용상태, 회사의 운용상태를 생태를 갖다가 상태 속에서 뭘 해와요? 이 데이터를 수집해와야 되겠죠 데이터를 수집해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오죠 그렇게 수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수집된 데이터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갖다가 뭐 해줘야 돼요? 데이터를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정리를 우리가 필요한 걸로 예를 든다면 표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통계 결과를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 이 과정을 거쳐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학이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때 나오는 용어 중에 뭐가 있어요? 데이터라는 용어가 있고 통계라는 용어가 있죠 통계라는 거 자, 이 데이터라는 건 뭘까요? 데이터라는 것은 통계를 하기 위해서 통계를 통계를 위해서 하나의 취급이 되고 있는 취급되는 뭐라고 해야겠어요?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계를 하기 위해서 통계를 갖다가 분석하기 위해서 뭐예요? 취급을 하고 있는 어떤 대상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데이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석을 해보면 분석을 해서 이 분석 결과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자, 분석을 해서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했어요 의미를 부여하면 뭐가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인포메이션, 정보라는 것이 되죠 정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정보화 시키는 정보 단위까지 옮겨가는 과정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통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항에 나오는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통계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과연 통계를 뭐 때문에 필요한 거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과정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통계로 이렇게 분석하기 위해서 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챕터 2에서 이야기하는 이 검정과 추정이라는 추정이나 그래서 이걸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검정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운용상태를 추정하는 것을 추정해서 검추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뭐예요?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모집단 우리가 운용상태인 이 모집단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와야죠 추출을 해 와야죠 그러다 보니까 샘플링 기법들이 필요로 하죠 샘플링 기법이 그래서 이 데이터를 샘플링을 해서 거기로부터 데이터를 인지해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샘플링 검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예요? 이런 데이터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또는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용상태를 관리해주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관리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통계적 품질관리의 영역은 검정과 추정 또는 그리고 샘플링 검사 그리고 관리도 이 세 개의 영역이 아주 중요한 영역으로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통계약 같은 경우 통계약이라는 것을 크게 지금 분류를 좀 해본다고 한다면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영역은 뭐냐면 기술통계약이라고 보통 계약을 합니다 기술통계약 자 기술통계약 그러면 기술통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이 조사의 집단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공장의 운영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모집단이라고 그러죠 모집단 자 모집단에 대한 특성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특성을 알고 싶어서 그 모집단의 성질을 어떻게 알고 싶어서 이것들을 알고 싶어서 뭐래요 이걸 갖다가 수치화시킨다든지 또는 수치화시킨다든지 또는 그래프로 그려내는 과정 이걸 갖다가 기술통계약이다 즉 다시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이 모집단 추출되어 있는 데이터의 평균값을 구한다든지 하는 거죠 평균값을 구하다든지 아는 또는 뭐예요 표준편차를 구한다든지 표준편차를 구한다든지 또는 어떤 범위를 구한다든지 등 이런 등등의 등등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계산을 해나가는 과정 이걸 갖다가 우리는 기술통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기술통계약 그래서 우리가 이 모집단의 특성을 평균값에 대해서 알고 싶은지 아니면 표준편지 알고 싶은지 특성을 알았어요 그러면 특성을 알았으면 이걸 갖다가 그 다음에 이게 분석을 해서 그걸 알게 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추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학문이 추정통계약 또는 추론통계약 또는 수리통계약 이렇게 하기죠 그래서 뭐냐 수리통계약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 추론통계약이라는 어떤 학자에 의하면 추론통계약이다 이렇게 용어로도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통계약이 있게 되는데 이런 통계약은 자 우리 모집단이라는 자 우리 회사의 기업의 운용상태 이걸 갖다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관심의 대상이 이거죠 관심의 대상 자 모집단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을 알고 싶어서 앞에서 뭐를 했어요 이기로부터 일부의 데이터를 샘플링을 해왔어요 샘플을 샘플을 축축해서 샘플링을 해왔습니다 자 샘플링을 해와서 그러면 이 샘플링에 대응은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표본이다 그랬죠 표본이다 그래서 이 표본에 대한 뭐예요 평균값을 평균값을 구하거나 또는 표준편차값을 구하거나 하는 거죠 표준편차값을 구하거나 해서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죠 우리가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모집단의 특성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같을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추정이다 이렇게 하거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이걸 알아내는 과정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검정이다 그랬고요 이걸 그래서 표본에 대해서 표본을 취해서 표본에 대해서 평균값이나 표준편차 등을 알아보는 학문 이걸 갖다 검정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검정된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의 대상인 모집단을 알아보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추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통계학은 기술통계학이란 것과 추정통계학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통계학은 기원이 되는 기원서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통계학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거죠 통계학이 발전되어 나가는 이런 기원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거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원래는 베일기어의 케틀라라는 수학자가 최초의 통계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 기원서를 보면 사실은 제일 먼저 기원서를 보게 되면 뭘로부터 하면 사회통계학으로부터 발전을 했습니다 사회통계학 지금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과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통계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국가에서 국가의 국가가 어떤 그 국가가 국민한테 뭐예요 세금 같은 것을 걷고 싶은 거예요 세금 같은 것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병역의 의무를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한다든지 하는 등의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국민들의 상태를 조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회의 전반적인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그래서 결국은 고대 이집트나 이런 데로부터 출발을 계속 했었죠 가장 발전됐을 등의 뭐예요 노마에서 노마에서 아우쿠니투스라는 학자에 의해서 인구통계조사 인구조사를 했던 데에서 유래가 됐죠 그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궁극적으로는 과거에 어떻게 하면 국가의 세금을 확보할 수 없을까 또 병역의 의무 군대를 군인들을 차출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마을에 얼마나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것들이 사회통계학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과에서는 사회통계학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설문조사 지금도 뭐예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싶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를 알고 싶어서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사회통계학에 속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문으로는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술통계학입니다 기술통계학 기술통계학으로 이제 좀 이게 이제 발전을 해오죠 그러면 결국은 이 기술통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모집단이 갖고 모집단의 상태는 완전 대량의 데이터들이 있죠 대량의 어떤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일기 시도로 정의할 거냐 하는 거죠 여기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요즘 제4차 산업혁명 사회에 빅데이터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빅데이터는 그냥 놔두면 쓰레기입니다 그 빅데이터로부터 우리는 뭐해야 돼요 진주를 캐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진주를 캐 나오려고 한다면 많은 수많은 데이터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궁금한 사항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분석해서 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 이게 이제 기술통계약이죠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본다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가장 많이 보험회사 같은 경우가 많이 사용되죠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서 보험료를 산출을 할 때 과거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발생했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보험료 책정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현상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품질경영 기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업의 운용상태에 대한 그런 것들을 미리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과거에 발생했던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분석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통계약이라는 것을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이제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수리통계약 또는 수리통계약을 무슨 말을 어떤 통계약으로 되었어요 추론통계약 또는 추정통계약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추정통계 이렇게 해서 발달을 해오죠 그래서 추론통계약으로 그래서 통계적인 어떤 기술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모집단의 특성 이런 것들을 알고 싶게 의해서 해주고 있는 그런 학문 이걸 갖다가 우리는 수리통계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약에 크게 보면 사회통계약으로부터 먼저 발전을 해왔다 그래서 사회통계약과 기술통계약 그리고 추정통계약 수리통계약의 순서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 그러면 통계라는 어원을 보면 어디로부터 나와요 국가라는 것으로부터 나오죠 왜 사회통계약으로부터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통계약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두 번째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죠 데이터 데이터는 여러 가지 유형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데이터는 연속형 데이터와 연속형이죠 연속형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산형 데이터로 구분을 합니다 이산형 데이터 자 두 가지로 이렇게 연속형 데이터와 이산형 데이터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연속형 데이터를 우리는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교재들에서 자주 우리 시험에서나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연속형 데이터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형 또는 계량갑 계량치 이렇게 자 계량형 계량갑 또는 뭐예요 계량치 이렇게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계량형 계량갑 계량치 이런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계량형 데이터 이런 용어로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계량형 데이터 그 다음에 이 이산형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는 뭐래요 계수형 데이터 또는 계수값 데이터 또는 계수치 데이터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시험에서 예를 들면 계량형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계수치 데이터 이렇게 용어가 나오더라도 자 같은 용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이거는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자 그러면 연속형 데이터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데이터가 계속해서 연속되어 있다는 말 그대로 연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가 길이를 한번 보시죠 길이 그러면 예를 들면 10cm와 10.1cm 사이에 숫자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하는 거죠 10.0cm하고 10.1cm 사이에는 사실은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냥 보관법에 의해서 이게 10.1cm야 하고 보이는 거죠 왜 내가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미리 단위밖에 10분의 1mm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이에 10.001 10.002 10.003 10.004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이런 길이라든지 또는 중량이라든지 또는 뭐예요 온도라든지 이런 등등의 예를 들어 체중이라든지 하는 이런 등등의 데이터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등등의 데이터를 우리는 연속형 데이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뭐예요 숫자가 연속되어 있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뭐예요 정보의 양이 정보량이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크죠 그래서 정보량 숫자 그래서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데이터의 양이 적다 할지라도 그로부터 얻어올 수 있는 정보량이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산형 데이터라는 말은 뭐예요 연속되지 않고 뭐였대요 끊어져 있다 하는 거죠 하나 둘 센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계수 하나 둘 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부적합 품수 이런 거죠 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불량수 또는 예를 들면 주사위에 눈의 수 눈의 수 주사위 같은 거 눈의 수 또는 뭐예요 재가 사고가 발생하는 재 발생 건수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건수가 한 건났냐 두 건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교통사고가 1.5 건났다는 말은 없잖아요 평균을 내게 되면 뭐가 돼버려요 연속된 데이터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등의 데이터 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산형 데이터는 뭐예요 우리 이 데이터가 주고 있는 정보량이 한정돼 있죠 정보량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데이터가 줄 수 있는 정보량은 0 아니면 1이죠 0 아니면 예스냐 노우냐 해서 정보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의 숫자에 비해서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의 숫자에 비해서 정보량이 적다 보니까 샘플을 많이 구해와야 되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는 연속형 데이터나 그 다음에 이산형 데이터 이런 용어로 쓰죠 이거를 굳이 묻는 시험은 거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연속형 데이터 또는 계량치 데이터 계량값 데이터 또는 이산형 데이터 이상형 데이터 이상값 데이터 이런 것들의 용어들이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에는 질적 데이터라는 게 있고요 질적 데이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양적 데이터라는 걸로 구분을 합니다 양적 데이터 자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다시 질적 데이터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나눌 수가 있죠 자 질적 데이터는 뭐냐면 명목척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목척도 또는 자 명목척도와 그 다음에 순서척도 또는 서열척도라고 이야기하죠 순서척도 순서가 있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명목척도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우리의 정보량을 숫자가나 기호로 표시를 기호로 변환해서 표시를 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 거 그래서 남자를 1이라고 하고 여자를 0이라고 하자 한다든지 또는 뭐예요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구분을 한다든지 하는 용도죠 그래서 이 명목척도는 뭔만 돼요 우리가 서로가 같냐 틀리냐 남자와 여자가 같냐 틀리냐 봄과 여름이 같냐 틀리냐 여름과 가을이 같냐 틀냐 해서 같냐 또는 다르냐 하는 것만을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의미에다가 단어들에다가 이름을 지어 붙여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명목척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명목척도다 그래서 이런 명목척도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순서척도라는 게 있죠 순서척도라는 것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데이터들이죠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 또는 뭐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성적표에 나왔던 수 또는 우 또는 미 또는 양 가로 구분을 해주는 이런 등의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는 순서척도 서열이 있잖아요 서열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얘는 같냐 틀리냐를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대소를 크냐 적냐 또는 크냐 적냐는 대소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대소로 크냐 적냐 단지 그렇지만 은메달이 3개가 넘는다 3개라고 해서 금메달이 하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은메달이나 우를 10개를 맞았다 그래서 수를 하나 받는 거하고 대체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수가 우보다 크다는 것은 더 좋다는 것은 인지할 수 있지만 이게 많다 그래서 이걸로 대체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크냐 적냐 하는 앞에 순서가 빠르냐 늦냐 하는 것들의 구분이나 이 서로가 같냐 틀리냐를 구분할 수 있는 척도로는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용도 사측연산을 한다니 더하기 빼기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순서만을 구분하는 척도 이걸 갖다가 우리는 순서척도 그래서 명목척도와 순서척도를 보고 우리는 질적 데이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비해서 양적 데이터라는 게 있죠 양적 데이터라는 것도 두 가지로 다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양적 데이터는 먼저 등간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등간척도 또는 간격척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등간척도 이렇게 하죠 예를 든다면 등간척도라는 것은 뭐라냐면 일반적으로 온도라든지 가장 대표적인 온도라든지 습도 등이 있습니다 습도 등 즉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 간격을 간격을 쭉 이렇게 등간으로 균등하게 나눠 놓는 거죠 나눠 놓는 이런 척도를 갖다가 우리는 등간척도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간척도는 마찬가지로 갔냐 또는 틀리냐 이게 구분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크냐 적냐도 구분을 가능하죠 크냐 적냐 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두 개의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5도에다가 10도를 더하면 35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더하기도 되고요 마이너스도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왜 간격이 그 간격이 아주 균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등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습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간격을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을 해서 대소를 구분하거나 그 다음에 더하기나 빼기가 가능해지는 이런 연산이 가능한 척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등간척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비율척도 또는 배율척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비율척도 배율척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비율척도나 배율척도 또는 비례척도 비례척도 라고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율척도인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리라든지 길이 같은 거 거리라든지 아니면 중량이라든지 중량이라든지 또는 뭐 하죠 시간 같은 데이터들이죠 시간 같은 데이터들 자 이런 경우에는 갔냐 또는 틀리냐 하는 것들이 구분이 되죠 서로 갔냐 틀리냐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크냐 적냐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크냐 적냐도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와 더하거나 빼는 것도 가능하죠 더하거나 빼는 것도 거리를 2km하고 2km에다가 3km를 더 갔어요 그러면 더하면 5km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만큼 더하기 빼기도 가능해지고요 그러면서 뭣도 가능해져요 고박이나 나누기도 가능해집니다 고박이나 사측연상이 모두가 가능해져요 이런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배율척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데이터들은 뭐예요 우리가 배율척도 같은 거라든지 이런 척도들을 다 사용을 해요 앞으로 기출문제풀이라든지 이런 시험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 단독으로는 우리 기사시험에는 이런 단독으로 시험내는 유형들은 거의 없고요 산업기사인 경우에는 간간히 이 척도들을 구분해주는 이런 문제들이 간간히 출제되기도 합니다 참고해서 이 데이터에 좀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사회통계학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통계학이라든지 아니면 추정통계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그래도 좀 의미를 기왕 통계를 공부하시는 거니까 데이터에는 뭐가 있냐면 1차 1차 데이터와 1차 데이터하고 2차 데이터로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 데이터와 2차 데이터 자 1차 데이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알고 싶어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내가 데이터를 수집해다가 데이터를 수집해다가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실제 내가 입수했던 입수한 데이터 뭔가를 조사해서 뭔가 데이터 하나를 내가 내가 입수를 했어요 그런 데이터를 보고 2차 데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1차 데이터는 내가 입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입수한 게 아니라 다른 통계기관 다른 어떤 특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 다른 기관이라든지 다른 학자에 의해서 기존에 기존에 알려져 있는 기존에 공표가 되어 있는 그래서 공표가 되어 있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1차 데이터 그래서 인용된 데이터죠 이거는 인용된 데이터 예를 들어서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왔다 데이터를 가져갔다 그러면 1차 데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이 수행했던 연구 논문을 논문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왔다 이런 것은 1차 데이터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내가 직접 모집단으로부터 샘플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 샘플로부터 어떤 것들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확보했다 그러면 이거는 2차 데이터가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데이터에는 1차 데이터와 2차 데이터 자 이거는 사회통계학 쪽에서는 이런 문제도 간간히 사회조사 분석과 이런 시험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종종 시험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우리 품질경영 기사에는 이 문제까지 지금 출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시죠 이런 것들의 유형들로 좀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통계학이란 게 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것을 뭘 의미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좀 했고요 자 다음에는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좀 하고 싶냐면 우리가 모수하고 모수와 통계량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산업기사인 경우는 단독으로도 이걸 묻는 문제도 간간히 나오고 있죠 자 이래서 우리는 뭐냐면 관심의 대상 회사에 대해 알고 싶은 이런 집단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회사의 운영상태 기업의 운영상태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모집단이라고 했어요 모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 모집단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평균값 알고 싶겠죠 평균값 평균값 같은 거 알고 싶겠고요 그 다음에 뭐도 알고 싶어요 표준편차라는 것도 좀 알고 싶을 거고요 표준편차라는 값도 좀 알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알고 싶어요 분산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뭐예요 범위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겠죠 우리 관심의 대상은 이런 것들이란 거죠 관심의 대상은 근데 사실은 이 모집단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모집단 속에는 모집단은 어떤 모집단이 있어요 무한모집단과 유한모집단이 있죠 유한모집단이란 건 뭐예요 딱 정해져 있는 거 정해져 있는 거 그러면 과거의 생산현황 예를 들면 2019년 1월달에 어느 어느 회사에서 생산했던 생산량의 현황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죠 이런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유한모집단 이렇게 하긴 하죠 거기에 반해서 무한력 모집단은 뭐예요 계속 현재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간을 딱 끊어서 그걸 알아볼 수가 없죠 왜 특정한 시점에 그 데이터를 수집하면 계속 현장은 현실 회사는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이 변화되어 버리죠 그렇게 해서 계속되고 있는 집단 이런 것들을 고르는 무한모집단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계적 품질관리에서 관심의 대상은 뭐예요 무한모집단인 거죠 그래서 무한모집단이다 보니까 이런 평균값이나 표준편차이나 분산이나 범위를 정확한 값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또 뭐한다고 했어요 일정한 모집단 속에 들어있는 일정한 데이터들을 하는 거죠 일정한 데이터만 뭐해요 추출을 해오죠 추출을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샘플링이다 샘플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샘플링을 해서 뭐해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샘플링 검사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고요 샘플링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샘플링 검사편에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샘플링을 하면 이 데이터만 이렇게 빼다 놨죠 이렇게 데이터만 빼어 놨죠 이 빼온 이런 것들의 값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표본이다 그러죠 표본이다 자 그러면 표본 값들은 이미 정해져 버렸죠 자 이 중에 일부 데이터만 딱 빼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들은 딱 정해져 있었죠 그러면 이 표본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면 뭘 구할 수 있어요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뭐 산술 평균이 됐건 기하 평균이 됐건 하여튼 평균 값들을 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중앙 값들을 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최빈수를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구할 수도 있고요 또 뭐 또 구할 수 있어요 표준 편차를 구할 수도 있죠 표준 편차 또는 뭘 구할 수 있어요 분산을 구할 수도 있죠 또는 뭐 범위를 구할 수도 있죠 범위를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정확한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해서 뭘 해요 이 자 이 값들을 가지고 이렇게 뭘 한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추정을 한다 그랬죠 추정 자 그래서 이 값들을 통계량을 내는 거 이것들을 갖다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검정한다 분석한다 검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때의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평균값 표준 편차 분산 범위 이런 등등의 이런 것들의 값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값들을 모수다 이렇게 하겠는데 모수다 모집단이 갖고 있는 특성값 이걸 갖다가 우리는 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값 이걸 갖다가 우리는 통계량이다 이렇게 하기로 하죠 통계량이다 그래서 표본이 가지고 있는 특성값들 각각의 특성값을 우리는 통계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모수의 모수의 어떤 특성값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자 모집단이 있고요 모집단 모집단의 모집단의 특성값을 갖다가 우리는 말하냐면 모수라고 이야기했죠 모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표본 표본의 특성값을 우리는 뭐예요 통계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통계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뭘로 좀 이제 용어를 좀 알아야 되니까요 뒤에 이제 계속해서 다음 시간부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런 용어들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이거 개념을 잘 모르지만 이제 조금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좀 미리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평균값 그러죠 평균값 자 평균값을 모수 모집단의 모수의 평균값은 뭐로 표기를 하냐면 그리스문자를 가지고 씁니다 뮤라는 글자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정확히 보시면 뮤가 되죠 뮤 그리스문자입니다 그리스문자의 소문자의 뮤라는 자 이걸 갖다가 뭘로 읽어요 뮤 이렇게 읽죠 뮤 자 그리고 통계량 표본에서 구한 이 통계량값의 평균값을 가지고 버리냐면 각각의 X들의 데이터를 평균이다 그래서 X바다 이렇게 읽죠 X바다 그래서 이건 X의 바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값은 모수 모집단의 것을 표현할 때는 뮤 그리고 표본 표본의 통계량을 표시할 때는 X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준편차 그러죠 표준편차 표준편차를 나타낼 때 모집단 그렇게 모수의 표준편차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갖다가 우리는 시그마 이렇게 표현해요 시그마 그리스문자입니다 그래서 시그마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시그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표준편차 그래서 몇 시그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시그마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표본에 대한 표준편차 통계량값으로 계산하는 표본의 표준편차는 소문자 S를 씁니다 소문자 S 대문자가 아닙니다 간간히 우리가 도서에다가 글씨를 써놓게 되니까 S자를 써놓으니까 이게 크게 써져있는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저는 대문자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좀 헷갈려 하시죠 그래서 소문자 대문자 S와 소문자 S가 좀 달라져서 우리 통계에서는 대문자 S와 소문자 S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냐면 제곱합이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제곱합 분산 제곱합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sum of square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곱합이라는 표현을 하고 이거는 표준편차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두 개가 달리 해석되면 결과값이 완전히 달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산이죠 분산 자 분산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예요 표준편차의 제곱이 되죠 표준편차의 시그마의 제곱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시해요 V라고 V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분산 분산 이렇게 V로 표시를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표준편차 S의 제곱 표준편차의 제곱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죠 분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범위가 있겠죠 범위 자 범위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적은 값까지의 그 간격 이걸 갖다가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모집단의 범위는 알 수가 없죠 항상 변동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이 범위라는 것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표본에 대한 범위는 일반적으로 R을 표시를 하죠 물론 이 모집단에 대한 범위도 R로 표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R 그러면 범위 렌지의 첫자를 땄죠 그래서 렌지의 첫자를 따서 범위 R로 이렇게 표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부적합률 그렇죠 부적합품율 부적합품을 100%의 율로 나눠 놓은 거죠 이렇게 나눴을 때 모수의 부적합품율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문자 P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대문자 P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표본에 표본에 부적합품율 그러면 소문자 P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이것도 일반적으로 P라면 우리가 부적합품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상관회기분석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상관계수라는 게 나오죠 얼마나 X와 Y의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은 상관회기분석편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상관계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거는 로우라는 표기 자 그리스문자의 로우를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에 대한 상관계수는 뭘로 표현해서 소문자 R로 표시를 하죠 소문자 R로 자 그래서 이 용어를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 모집단의 자 모수하고 통계량의 표현 방법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첫 시간인데 통계약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용어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분 유형들 그리고 모수와 통계량 여기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자 이 모수와 통계량에 대해서는 산업기사인 경우는 저 단독으로 그 시험에 출제를 하고 있죠 하지만 기사인 경우에는 저런 이런 것들에 오늘 시간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응용돼서 다른 문제에 녹여들어가서 이렇게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는 거 꼭 좀 확인을 하시고 오늘 이야기했던 어떤 통계량이란 것과 데이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다음 시간부터 이제 소화하는 내용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긴 시간 자 긴 시간